땅에 붙어서 이렇게 빠지네 그러니까 그냥 뜯지 말라고요 자기야 알고 있는데 붙었단 말이야 이렇게 깊게 붙여있는 걸 내가 아냐고 내가 사포를 한다니까 왜 저걸 뜯어가지고 팔 수 있는 특대 사이즈를 왜 망가뜨리냐고 여기 붙었단 말이야 여기가 붙었다고 지가 붙었단 말이야 땅 속에 아깝다 나 때문에 망했어 시작부터 조졌어 이렇게 좋은데 내가 망쳤어 이쁘다 확 잡으면 안되네 우와 크다 이렇게 해야 되네 크다 난 뭐 못 잡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는 애 너무 이쪽으로 던져 던져? 얏 얏 거기다 고래라 놔둬도 돼 내리 올려야겠다 아우씨 아까워라 꼭지를 꿰다네 깰 뻔했어 너무 커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땡기면 안되네 아우 예뻐라 예쁘다 예뻐당 예뻐당 아우 걔는 대짜다 예쁘당 예쁘당 오우 떼떼떼 아 너무 이쪽으로 놔도 되는데 그렇지 그쪽거랑 아니면 그 위로 옳다가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다 놔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다 놓으면 되지 그리고 오른쪽? 왼쪽 나 그 옷은 된단 말이야 오른쪽 나 그거 해야 되지 왼쪽 오른쪽에 고민이 된단 말이야 오른쪽에 놀아 양육으로 두면 안될까? 야야야야야 야 이게 되게 다 좋지? 확실히 높게 하는 게 맞았어 응 아래 쪼끄메긴 에구 애기다 아하하 귀여워 완전히 귀여워 쪼끄메서 쪼끄 야 왜 끝도 작아진다 야챠 어우 이건 대짜다 그래도 괜찮아 요정도 해도 생긴 게 예쁜 거나 용서할 수 있어 잘 나온다 꼽지만 자꾸 떼면 안 돼 이거 아무나 캔으로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막 캐면 다 망가져 이쪽으로도 한쪽으로도 아 맞다 이쪽 쪼끄 야 우리도 한 거랑 망하고서 해둘 텐데 너무나도 커 대짜야 야 여기는 벌레도 안 먹었네 응 이것도 대짜야 와 벌레가 먹는 이유는 뭘까 그럼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게 키운다고 그래 괜히 껍적거렸는데 너무 작으니까 보기가 그렇더라 알 그치죠 큰 게 있는 게 좋아 이쪽에도 해고 틀어 털어 그냥 내 반대라면 안 돼 그냥 내 반대라면 안 돼 왜냐면 저쪽에 촬영이 되잖아 자기야 주인공인 것도 몰라? 아니 그래서 물어봤잖아 이틀에 불하고 내가 얘기하자 다 혼자 한테면 엉덩이가 나올까 우와 특대다 특대 어우 너 혼자 들겠냐 아 무거워 아 여기는 진짜 다 괜찮은데 어 크네 큰일 날 뻔했대요 첫 프로 또 찍을 뻔했대 어 엄청 큰데 큰 게 난 좋은 거 같아 뭐 야구공만하게 키워야 좋네 어쩌네 하는데 난 큰 게 좋은 거 같아 좋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너 혼자 못 들겠대 이거 진짜 그 정도 아니거든 다 특대인데 이거 이거 팔지도 못하겠다 너무 커서 야 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팔아 주말되면 아유 이거 딱 좋다 어 이건 됐잖아 주말되면 응 그래도 한 100kg 주문 들어오지 않을까 와 다 뭐 이건 오 이 정도면 성공인데 어 여기는 대박인데 원래 다 먹었는데 응 이거 딱 진짜 캘맛 나는 거다 응 우와 어우 쪼개졌다 우와 아깝다 드디어 한 너무 익었다 와 어우 너무 이쁜데 그러게 에이 아깝다 너무 익어서 망가지도 아니고 자 먹는 사람의 상관 야 이것도 그 삽 찍을 뻔했어 우와 얘는 왜 이렇게 옆으로 와 찍을 뻔했어 영화 살렸어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어 네 너무 커서야 삽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모르겄다 응 살살 나야지 네 또 옷 벗으면 안 돼 웬만하면 대자 특대자야 여기는 이걸로 우리 충분하겠는데 오늘 배송은 하겠지 오늘 배송이 뭐야 일주일 배송이 되지 아니야 100kg 조금 들어와 일단 50kg는 배송아 광고하지 말라니까 100kg 해 안담 못한다니까 아는 사람한테만 팔아야돼 어허허허허허허 야 아 이게 이렇게 밑으로 조금씩 들어주면서 꺼내니까 껍질이 안 덮어져 에이씨 그걸 몰라갖고 위를 더 쏙 들었어 맘했어 벌써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 얘는 워낙 커서 야 이거 정산이다 이거랑이 정산이다 와 무시하다 야 얘는 너무 안 잘랐다 흠 으흠 아흑 잘못된거 두개 봤다 그치 으흠 으흠 돌 돌 돌 돌 어마무시하네 터졌어요 그 정도는 보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살짝 금간건데 거기다 써서 보내줘요 금간건데 안 익어서 너무 익어서 그게 맛있지 저게 잘 익었으니까 색깔이 왜 이렇게 예쁘냐 어떻게 저렇게 옆으로 나냐 쌍둥이 오랜만이다 야야야 개만 먹었다 개띠 위로 위로 땡겨 그러면 살아 얘는 살리고 대짜야 쌍둥이든 좋지 뭐야 그냥 씨가 문제인거지 이제 덜만갖고 소화를 할 수 있게 됐어 어? 얘 목표 이상해 에이 먹었어 먹었어 와 너 못들지 무거워서 이야 우와 진짜 크다 몇 킬로 되겠니? 이렇게 해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1킬로 2킬로쯤? 2킬로? 되겠다 그러면 저거 두 개 반 보내면 5킬로쯤 이 정도면 그럴 거 같아 어 야 얘들이 저기 소산이 이봐 쪼개져 있어 먹었다 달 익었는데 다 그래 제대로 먹었네 먹은 것들이 있어 초단이 먹었네 아유 씨 여기도 돌인데 아유 조심해야돼 이거 삽자국 안 넣는 걸로 비켜봐 아유 다 됐다 이거 진짜 100% 껍질 찍힌다 이거 너무 커서 이거 되겠어? 너무 늑게 캔나 이게 너무 큰데 왜 이렇게 큰데 다 무슨 몇 도로박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들어가면 몇 도 몇 개 안 들어갈 거 같아 그러니까 중자 소자를 섞어서 포장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다 아 특대 최소 대 특대는 더 비싸게 받지 않아? 비싸더라고? 특대가 비싼 거? 우와 얘도 장난 아니다 우와 이거 너무 심하다 이게 왜 이렇게 큰 거 와 마무시겠다 이 정도면 2kg인데 이 뭐야 부럽잖아 저쪽 앞쪽보다 우와 먹었어 뒤집어놔 여기다 어디다 여기다 여기다 에이씨 손이 나야되네 이거 아니래도 많아 찍어드려보게 뒤쪽을 먹었네 최소한 됐자 어 사반 들어가 어 사반 들어가 보리다 어 어 귀찮아 괜찮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두 줄 심기가 딱 좋은 것 같아 우리는 두 줄이 그래도 가까이 돼있으니까 여기 그냥 보이잖아 다 됐다 예쁘다 여기는 이렇게 된 거가 뭔지 모르겠어 병인 게 아니라 병 걸린 거 아닐까? 어 위쪽만 똑같잖아 위쪽만 생기는 병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? 응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아 예쁘다 중대형 아우 예뻐 응 딱 중년이네 놀러가 아 뭐 돌이야 삽이 망가져 어 여기 돌 있어 있어봐 돌을 얹어 어우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여기 있다 찍을 뻔 했다 찍을 뻔 했다 특대다 특대 야 진짜 찍을 뻔 했다 미치가 내년이 지었어 아야 오랜만에 대형 특대만 나오다 그 정도면 대형 아 여긴 작은 게 없어 너무 먹었다 아깝다 아깝다 섞어 포장할 수 있어 맞다 저게 먼 게 아니라 병 같은데 그치? 위치가 이쪽이잖아 다 위에 응 이거는 아픈 거 같아 애들이 간혹가다 병 걸린 애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 정도가 딱 이상이야 나 얘도 병 갈라졌어 병 걸리고 갈라지고 우리 먹을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응? 우리 먹을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응? 형수 형수 뭐라 그럴까? 너 가져가라고? 내게? 안 걸린 거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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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예 저기 조그만 애들 있지 뭐하는 박스 박스 내려갈 때마다 일종이 간단한 가져간 것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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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터졌어 너무 위워서 미쳐버리 이뻐 이건 너무 터졌는데 아 저게 뭐야 저건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이게 너무 맛있을 거 같아 어 때깔도 예쁜데 통통 때려봐 거의 수박이야 통통통 울리지 응 아씨 이경이 오면 저거 하나 주소감을 줬는데 그치? 요즘 안 나타나네 쟤 맨날 와서 사람들이 요즘 진짜 왜 안 나타나냐 재미가 없나 보지 바쁜 일이나 우와 예쁘다 제발 먹지 말아라 오케이 택배 우와 씨 마쩡해 제발 겁난다 너무 커서 나 심혁인다 아이 파켓어 라이트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그냥 터진데도 서비스로 줘라 응 배 먹은 거 같다 아니야 아니야? 못 먹었어 먹자 여기 보여요 이렇게 이쪽 밭은 네 조심해 뭔데 섭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조그만 거 파지는 거를 한 박스를 여기 놔두고 갈까? 물어보고 먹으려면 물어보고 먹으려면 그거 이거는 진짜 먹는 사람인가 보니까 시원한 사람 근데 은경이네도 못 먹어서 더 먹었다 그랬잖아 작년에 응 아 못 먹어서가 아니라 걔가 뭔지 몰라서 거 먹은 거 다 그런 거 아니야? 글쎄 뭐라고 어차피 파지난 거 우리도 포치곤란데 이 정도면 100kg 안 되나? 어휴 100kg 너무 할 거 같은데 무게가 워낙 많이 나와서 2kg 배송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다 여기는 오늘 그래도 상처 안 내지? 응 훌륭해졌어 하루만에 일꾼이 됐어 아이고 오랜만에 소짜다 인기다 어휴 뭐 다 특대니 이걸 어떻게 내가 거기 안내문에다가 너무 큰 특대는 포장하기 힘들어서 안 낸다 그랬거든 소중별만 섞어서 포장한다 그랬거든 근데 대자를 넣어줘야 좋아할 거 같아 특대를 넣어주면 그게 특대인지 뭔지 모르겠지 뭐 더 큰 게 있나보라고 생각하잖아 아 여긴 깨끗하다 그게 딱 소용이야 남들은 그거 중용이라 그러는 거 같던데 크기 이렇게 유심히 보면 종이컵에 올려놨던데 소짜를 네? 그럼 엄청 작은 거잖아 종이컵이 많아 그래서 최고 조그만 소짜 있잖아 그거는 아 나도 이쪽인가 봐 여기 봐 아이씨 보고 있어 아니구나 아 다름이다 아이씨 멋진 저 친구 알았다 크기는 그냥 모르겠다 우리가 안이 사부니까 여기가 참 예쁜 거 같아 이유가 뭔지는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고랑이 높은 게 가장 유력해 이거 다 보여 옆에 살이 너무 익었어 그러니까 이게 9월까지는 응 해주는 게 외래 맞을 거 같아 깜짝이야 조금 일찍 판매를 시작해야 되겠어 판매 시작 시기를 아이고 알개도 먹었네 벌레 들어있어 옆에 도우니까 도망가 햇볕 쓰면 어휴 걔도 이쪽 끝이 안 좋네 뒤쪽이 크기는 엄청 컸는데 터지고 너무 익어서 어휴 걔는 중짜 좋다 씨알이 좋아 호짜 오랜만이다 뿌띠 너무 잘해 이거 먹었고 자 먹었어 기도 마탱이가 같고 아휴 또 도리야 아휴 또 도리야 아휴 또 도리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씨 어디 갔어 안 돼 에? 고까리 거 켤려고 삽질을 세 번 했다고 뭐야 짜증나게 어이구야 쌍둥이야 두 개야 이거 허옇게 된 게 뭐냐 아 이씨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무슨 병인 거 아니야 얘 묻었어 버릴까? 이쪽으로 해 이게 무슨 병인 모양이다 안 되겠지 걔는 심하다 걔 버려라 예 뭔지는 잘 모르겠어 저 가운데도 이런 게 있었거든 이게 무슨 병인 모양이야 바이러스가 아니 박테리아 개미가 개미가 아니고 뭐야 벌레인데 뭔 벌레야 아이고 계속 얘가 부실하다 나오는 게 에휴 부실하다 이 끝에는 왜 그럴까 배수도 잘 되는 데인데 치아스 문자야 뭐야 이거 저거다 네 이게 아닌 거 같아 너무 두꺼워 칫 같으네 칫이야 까짜야 까짜야 이거 풀이야 뭐야 까짜니까 아니면 시가 뭐가 섞인 거야 그런 거 같아 에휴 이거 판매는 안 되겠습니다 에휴 아니면 보낼 수 있을까 에휴 섞어서 보내면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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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이 또 먹었잖아 그러면 에휴 에휴 그거를 미리 좀 뿌려놔야 될 거 같아 우리는 한꺼번에 했잖아 근데 석회를 따로 일주일 전에 먼저 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 석회? 석회는 뭐야 땅 겨울한 거? 땅 중화되고 산성을 없애게?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 난 문과라 전문적인 건 몰라 그게 딱 소형 같다 그게 소형이지 우와 그럼 대형이야 이건 전문가도 아니고 수확한 거 파는 거 그냥 많이 보내고 딱 소형 예쁘다 고런 고런 거 예뻐이 다행이다 으아 다음은 대형입니다 어? 찍었다 아니다 소형이라서 다행이다 에휴 뿌띠 오랜만에 나온다 뿌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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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볼 좀 더해 봐 뿌띠 같다 어? 소형이다 어? 괜찮아 하 귀엽다 귀엽다 아 이쪽은 다 소형만 나온다 왜 그럴까? 신기하다 물이 안 됐나? 왜 알다가도 모르고 다졌네 아니 본래 먹었어 이제 다 된 건가? 이쪽에 뭐 하나 없나? 네 내가 팠어 예전에 일단은 좀 쉬고 물 좀 마시고 앞에 하자 아 엑 아 엑 아 엑 엑 아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